어제 네가 테스트 말이란 그런지 어째 꿈들 좀 꾸었지 섹시 바르시고 현관 문을 열고 나가면 네 눈이신 노래를 많이 닮아 너에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고 연애가 처음이라 내가 긴장할 것 같아 네가 나의 모든 일분점에 대한 정답 빈 것 같아 온감맞게 끼는데 어떻게 그리게 보? 신호대만 건너며 나 숨은 가게 있어 너의 날씨는 너를 많이 닮아 너에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고 볼 땐 날씨만 본다면 이 기분은 너야 어떡해? 너야 어떡해? 나이스 네 저희가 첫 순서를 항상 가위바위보로 정하는데요 오늘은 유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안되겠죠? 유가 싫어하겠죠? 유와 저랑 사이가 좀 흔툴해질 수 있으니까 안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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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가 먼저 하겠습니다 장난이고요 그러면 제가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혹시 좋아하는 가수 있으세요? 좋아하는 케이프가 있으세요?